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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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순서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가는 건지 아세요? 저 모르겠어요 형 따라와가지고 형이 좋은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오해도 온천 안 맞잖아 오해도 온천 오해도 온천에 가고 있어요 나 지금 사람도 없고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대돼 어? 사람 너무 안 돼? 말하는 순간 사람이 너무 안 돼요? 아 진짜 아 이게 셔틀버스 때문에 사람이 안 돼요 말하는 순간 한 무리가 내리는데 저희가 또 이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입구 기념차 기념차 또 촬영해야 되잖아요 입구 기념차 한번 촬영할게요 하나 둘 셋 나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저기 보이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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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들어왔어요 유카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유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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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골라주세요 저는 약간 남성스러운 거를 약간 일본어 그런 느낌 입으려면 한 이런 거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? 한번 대보세요 오? 가까이 이시아 이런 거? 이거 너무 긴데? 좋은데? 이건 뭐 그냥 뭐 심플하게 갈 거면 이런 거 멋있는데? 나 이거 너무 나 이거 나 이거 2번 할까? 2번? 2번 나는 4 4번 2번? 아니 나도 4번 4번 4번가 2번이? 네 형 왜 필요한 거 안 해요? 네 이게 더 멋있는 거 같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골랐습니다 네 저희는 입장을 할 겁니다 그래요? 형근이 형 이렇게 들떴어요 왜? 야 일본은 온천이야 엄마 이렇게 들떴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온천이 항상 콜라보레이션을 한대요 아 진짜요? 근데 저번에는 농구에 뭐 슬람덩크 콜라보레이션이 있는데 어 이번에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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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 아니에요? 유성? 유성? 뭐가 유성이야? 어디가 이거 너 하나 제출무축이 유성인데 유성 유성인데 저희 이제 입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촬영을 하면 안 돼요 안녕 안녕 맨 맨 짜잔 안녕 저희가 유카타로 지금 갈아입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 오 뭐가 많아 전통 그 시장 있잖아요 축제 열리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축제 느낌 축제 느낌 마츠리 응 대박이죠 오 오 진짜 축제 같아 오케이 역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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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시아 역허서 내가 이따가 내가 이따가 네 빙수 하나 사줄게 좋아요 오케이 땡씨 땡씨 일본 느낌으로 해주세요 일본 느낌 보았어 무엇을 보았는데 네 마음을 보았어 아름답니다 이거 발 좀 담글까요? 발이요? 응 한번 담가야지 또 저기 와가지고 어? 응 아 근데 여기 네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약간 진짜 쉬는 느낌 나네요 그러게 휴일이다 휴일이다 야스미네 사진 한번 찍어줄래? 사진 한번 찍자구요? 사진 한번 아래서 아 또 아 또 뭐 또 아까 찍었잖아 자 물로 좀 들어가 물로 좀 들어가 하나 둘 셋 아 지금 성의가 없다 형 원래 성의가 없지만 형 결과로 보증해 결과로 셋 깐 히 하하 아 하핳 하하 오케이 촬영하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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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을게요 턱수 찍을게요 쪄게요 저 왜 땐 이거? 몰라요? 그런데 icio 변내는 거 아냐? 초 hasn't 배 치맙 으아 치완 가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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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깨방정시세요 아니 옆에 옆에 쪽 좀 어려운 거 해봐 어려운 거 너무 어렵다 아 왜 이렇게 못해 안녕 저는 지금 온천을 온천을 아주 멋있게 즐기고 1차로 즐기고 이제 빙수로 한번 먹어볼까 해요 너무 너무 아 네? 아 빙빙? 잠깐만 다시 그 여기는 파르페 또 일본은 파르페가 유명하잖아요 아 많죠 종류가 많죠 근데 저희는 파르페 안 먹고 더우니까 빙수로 한번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가 되게 유명한가봐요 맛집이에요 맛집 저희가 사실 되게 좀 걱정했잖아요 맞아요 태용이가 특히 걱정했어요 제가 꼭 오자고 말했는데 근데 태용이가 재미없을 거 같다고 나 지금 한 방은 숨이야 지금 안녕 안녕 저희가 밥을 시켰어요 맞아요 맛있을 거 같아 빨리 먹을게요 우리가 여기 해놓고 딱 먹을까 오 좋아 센스쟁이네 살짝만 이렇게 딱히 붙을 택시 오 이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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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양 많다 생각보다 그치? 밥은 못 배고 있었잖아요 소바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이자 소가 진짜 좋아 소가 소가 자머리 괜찮아요?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? 네 아 지금 완전 한 한 두 시간 잤어요 아 두 시간 아니에요 한 시간?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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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세요 태용이가 쏜다 형도 먹어요 태용이가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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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카메라 들고 가서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 그냥 쏜다 그냥 쏜다 각자 하나씩 먹기로 해요 하나 갖다 나눠 먹자 아 맛있구만 오이시이 야오 오이시이 나로 태용아 네 오늘 오늘 내가 여기 오자고 한 거 잘했다 인정? 인정 인정 아 진짜 수현이 형 아 진짜 제가 제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아니 뭐하는 2500엔을 냈어요 아니 뭐하는 거예요 지금 형 때문에 셔틀버스를 그래서 셔틀버스를 놓쳤어 형 때문에 셔틀도 다 놓치고 이거 뭐하는 거야 그래서 얻는 게 뭔지 알아? 뭔데요?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거지 아 지하철은 가서도 타는 거였잖아요 형 형 예?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형 형 지하철비가 2500엔을 투자해서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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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갔으면 170엔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면 600엔을 내야 돼요 형 그럼 여기서 한 시간 기다리면 갈 수 있잖아 한 시간 기다릴까? 뭔 기다려 아니요 여기서 아 싫어 여기서 한 잔 먹으면서 싫어 그러면 가요 야 형은 인마 2500엔 냈다고 수현이 형을 버리고 가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저분들한테 죄송한데 여기 키 없었어요? 이러니까 없었어요? 형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찾아봐야 돼요 어 그러면 뭐 이거 찾아서 늦게 갈 바에 거기에 한 시간 기다리겠다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그래? 가자 그러면 자 온천 안녕 온천 너무 즐거웠어요 2500엔 오늘 왠지 운수가 좋더라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시만요